오늘은 오늘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초콜릿 너무 쫀득쫀득 두스Pro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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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한 맛 새콤달콤한 맛 달콤한맛 두근두근 바삭바삭 초콜릿 뱃뱃뱃뱃 뱃뱃뱃 바삭바삭 바삭바삭 보살과회 계란 계란 바삭바삭 저는 아삭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맛은 정말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게 잘 먹어서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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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소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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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